안녕하세요. 치나미구 약사입니다. 최근 FDA가 NMN을 식품 보조제 혹은 영양제 캐러고리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당황스러운 발표를 해서 수많은 NMN 제조업체 그리고 NMN을 즐겨 복용하는 소비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태와 관련한 뒷배경과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NMN은 NAD 플러스의 전구물질인데요. NAD 플러스는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세포 에너지 활동의 필수적인 조회소입니다. 노화의 종말 서적을 통해서 혹은 장수학회의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NMN 물질은 점점 인지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NMN을 섭취하면 체내의 NAD 레벨이 올라가서 세포 노화가 억제되어서 건강한 웰에이징이 귀대되기 때문에 바이오회커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물질입니다. 올 한해 NMN 장수물질의 시장 가치는 약 2억 8천만 달러로 예상될 만큼 NMN의 공급과 수요는 점차 장수 영양제 시장에서 핫스팟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일까요? 지난 11월 4일 FDA가 식품보조제 NMN 판매를 금한다고 밝혔습니다. NMN의 위험한 부작용이 갑자기 발견되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의 이유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NMN이 현재 임상 테스트 진행 중이고 의약품 후보 심사를 받는 단계에 와있기 때문입니다. NMN의 효능이 점차 그 입질을 다져가고 있는 중이죠. FDA 룰을 따라서 일단 임상 테스트 진행 중인 의약품 후보 물질들은 영양제 캐러고리에서 빠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현재 임상 테스트 중인 NMN은 MIB-626로서 메트로 인터내셔널 바이오텍 제약회사에서 공동 설립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개발 중인 NMN입니다. 싱클레어 박사가 그동안 수차례 타임 릴리스 제형으로 흡수율을 높인 NMN을 MIB-626라는 명칭으로 임상 테스트 중이라고 팟캐스터와 여러 인터뷰에서 이미 밝혀왔는데요. 저는 진작 NMN이 언젠가는 처방약이 되어서 당뇨, 코비드 치료, 알츠하이머 등등의 특정 질병의 치료약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로 사먹을 수 있는 OTC 버전의 NMN과 닥터의 처방전이 필요한 특허화된 의약품 NMN이 따로따로 출시되겠지 하고 낙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허곡했습니다. 메트로 바이오텍 회사가 FDA에게 NMN의 시장 경쟁에서 자회사 NMN의 특허권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데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앞으로 얼마든지 계속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엄청난 시간과 투자비를 들어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고유한 연구업적을 보호하고 특화하려는 제약회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NMN 공급자와 열정적인 NMN 소비자들 입장에서 각가지 우려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에 이 FDA 결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수많은 NMN 판매업체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FDA에 항의하면서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전망이 보여집니다. 그 비슷한 예로 과거 영양제 NAC도 FDA에서 갑자기 판매를 금했다가 반대 의사에 부딪혀서 금지를 해제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NMN도 금지가 풀리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NMN 판매 금지가 아직까지 실행 단계에 와있진 않아서 여전히 구매가 가능하지만 미국산 NMN 구매 루트가 언제 어떻게 막힐런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NMN이 의약품이 되면 좋은 면도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먹는 이 셀프 메디케이션이 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이것을 다소 완화하고 전문가의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보다 안전하게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단점은 이럴 경우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어떤 진단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NMN 처방약 비용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NMN 개발을 주축으로 한 아주 복잡한 드라마 한가운데에서 엑스트라가 된 기분이 들어요.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싱클레어 박사가 NMN 연구의 시작과 개발 과정을 조용하게 진행하면서 처방약 출시를 목표로 했더라면 인류를 아마 깜짝 놀래키면서 칭송받는 노벨상 후보감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노아의 종말 책이 출간됨과 더불어서 NMN 같은 장수물질의 붐이 일어났고 숱한 회사가 NMN 시장에 뛰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NMN을 먹기 시작했고 불편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허얼하며 배신감을 느끼고 크게 실망하는 입장도 있으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싱클레어 박사에 대한 그런 분통이 터뜨려지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보험이 없이 처방약값이 정말 비싸거든요. 일단은 편하게 각자의 입장에 맞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NMN을 영양제로 공급하는 회사들이 FDA와 딜을 해서 NAC 같이 판매 금지가 다시 풀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판매 금지령이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니까 1년치 NMN을 미리 구매해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각자 판단하여서 선택할 몫이라고 봅니다. 네, NMN FDA 사태에 대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상황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기회에 필요하다면 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